오늘은 코코의 네 번째 생일이에요 코코는 왜 코코? 코코의 네 번째 생일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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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 먹어볼까? 옳지 물 먹는거야 마는거야 이거 미역국도 먹어 얘 아들아? 야 방금 3개 먹어? 야 이거 먹어야지 너 때문에 먹으러 왔니? 이 방했다 맛있다 야 갈까 잠깐만 갈까 다 부셔만네 이게 또 안으로 이게 나의 길은 더 큰 사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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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